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. 직원들 우리 앞에서 회사 중요한 정보들 막 떠들어. 이제 곧 인수 발표 날 거예요. 예, 다 들려.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야. 뭘 거니?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? 시간 지나가잖아. 서둘러. 이번이 꽤 안정적인 정보예요. 3천 원도 아니고 3천만 원! 우리 그거 하자. 언니라고 불러라. 아, 십시대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.